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군에 위치한 아파트 1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두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브리핑 드릴 아파트들은 집거래 제외한 부동산 중개거래 매물들로서 수성군 5곳과 달성군 5곳에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6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933세대 5층은 25층 사용승인은 2016년 용적률은 286% 검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산이 있고요. 근처에 중학교 개명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1억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3억 3천 2백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1억 8천 8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는 1억 9천 5백에서 2억 5천 연세우가는 1억 3천 5백에서 1억 5천 5백이고요.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시점 2억원 위에 있는 매물들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중반까지 있고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대신력 태왕 아너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정보 742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은 2017년 용적률은 196% 검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대신력 그리고 근무강을 끼고 있는 입지고요. 근처에는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9년 당시 3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 4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6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는 2억 8천에서 3억 6천만원.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시점 3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중반에서 3억대 후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상위권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79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은 2018년 용적률은 287% 검폐율은 28%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수성구청역과 만촌력이 있고요.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초중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수성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8년 당시 4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 무려 10억 2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다시 6억 4천 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는 6억 8천에서 10억이고요. 전세우가는 3억 5천에서 3억 8천만원. 기본적으로 7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1억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라운프라이빗 2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역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206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률은 2018년 공정률은 240% 검폐율은 20%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의 만촌역, 수성구청역,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9년 당시 8억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4억 9천5백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019년 당시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실거래가는 9억 5천만원이고요. 반면에 매도우가가 9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도 매도우가가 낮은 모습입니다.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게는 14억까지도 존재하고요. 전세고가는 4억 5천에서 5억 2천만원. 기본적으로 10억원 위에서 거래가 됐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7억대 중반에서 13억대 중반까지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그래도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제1풍경제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1457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률은 2017년, 용적률은 206%, 검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바로 옆에 궁산, 그리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3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2억 5천 7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반면에 현재 매도우가가 1억 9천만원이죠? 실거래 가격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폭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 매도우가는 2억 7천 5백만원, 전세우가는 1억 3천에서 2억이고요. 최고 전세우가 2억보다도 현재 매도우가가 낮은 상황, 고점에서 2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1억대 후반에서 2억대까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이진 캐스빌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830세대, 고층은 38층, 사용승일은 2017년, 농적률은 440%, 번폐율은 61%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화원역과 천을 끼고 있는 입지로서 근처에 화원초등학교, 달성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실거리 기준으로 2017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6천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6천 5백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3억 5천에서 5억 1천만원, 전세우가는 2억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기본적인 낙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억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이죠.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1억대 후반에서 4억대 중반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런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세정, 삼정, 그린코아, 더베스트 1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9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316세대, 고층은 23층, 사용승일은 2017년, 용적률은 249%, 검폐율은 49%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입지로서 기본적인 아파트 단지들과 궁산, 천을 끼고 있고요. 실거리 기준으로 2017년 당시 2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3억 4천 2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1천만원의 거리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2억 2천에서 2억 9천만원, 전세우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기본적인 낙폭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억대 중반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대 아파트들로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천동에 위치한 메트로팔레스 3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1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878세대, 고층은 22층, 사용승일은 2003년, 용적률은 278%, 건폐율은 23%입니다. 지도상으로 인근에 초등학교, 이마트, 공원과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3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 5억 2천 7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3억 5천 100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4억대 초반에서 6억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주변 매물 대비해서 저렴한 수준이죠. 다음으로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 아이파크입니다. 평수는 29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지정보 455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일은 2016년, 용적률은 230%, 건폐율은 27%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뒤에는 산을 끼고 있고, 바로 앞에는 천을 끼고 있는 입지고요.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자연친화적인 입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실거리 기준으로 2017년 당시 2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됐던 가격이 4억 3천만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 9천만원에 거래가 완료됐고 최근 실거래 가격 대비해가지고 현재 매도우가가 더 낮은 수준이죠. 낙폭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고 매도우가는 3억 7천이고요. 전세우가는 2억 4천에서 2억 5천만원. 현재 3억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3억대에서 중반까지 비슷한 가격군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서안 이다음 아파트입니다. 상수는 23평형, 단지정보 488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일은 1991년이고요. 두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서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역으로는 법물력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초반에서도 거래가 됐던 가격이었고 급등세 나와지면서 2억 1,700만원까지 올랐어요. 중간에 거래 절벽 이후에 낙폭 강화되면서 1억 5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요. 현재 매도가는 1억 7천에서 2억 4천만원, 전세효과는 1억 2천에서 1억 5천이고 기본적으로 2억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일단 고점입니다. 같은 평균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1억대 중후반에서 2억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이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